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조지아주 정부의 공장 가동을 위한 용수 공급을 신청하고요. 환경 관련 허가 요청서를 제출하는 등 착공 준비 정황이 속풍 포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표된 뒤에 완성차 업체 현대차와 기아가 피해를 입었다.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하루 동안 수급이 좋지 않았는데 사실 현대차가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런 시장의 전망이 좀 많았었고요.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처럼 미국에도 공장을 짓는 것을 추진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일단은 좀 정치적인 부분이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기아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이제 공장의 건설을 좀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일단 바로 넘어갔죠. 지금 미국으로 넘어가서 사실은 이제 정의선 회장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 관련된 행정 절차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잇따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뭐 공업용 용수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제 허가를 좀 내놓고 있고요. 신청을 하고 있고 환경관련 허가 요청서를 좀 제출하는 등 사실은 이제 착공 준비가 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라고 좀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5년에 공장 가동을 좀 목표로 했습니다만 지금의 어떤 프로세스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지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뭐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공장 운영까지 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부분을 좀 대응하기 위한 선전적인 어떤 빨발 발 빠른 움직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이 보조금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죠. 지난달부터 현지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지금 75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돈은 약 한 천만 원 정도 보조금을 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천만 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차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상당히 큰 금액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지금 상당히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지금 뭐 70%로 압도적이긴 합니다만 현대차가 2위입니다. 뭐 9% 거의 뭐 7분의 1밖에 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2위라는 어떤 상당히 높은 스텝을 좀 밟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조금마저 제외된다고 하면은 순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쇼크가 나왔던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 기아도 역시나 수급 선명이 좋습니다. 사실 강달러 수혜주라고 하면 수출주들 들고 있는데 자동차주를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잖아요. 역시나 그러한 것 때문에 좀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상당히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느낌 있죠. 7월부터 꾸준히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마 이 방송에서 아마 이제 상반기 결산하면서 하반기에 봐야 할 섹터 중에 하나를 꼽았던 게 자동차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현대차 기아 2분기에도 실적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글로벌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보기 좋게 빗나가면서 워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Q는 좀 줄었습니다만 피가 늘어나는 상황이죠. 결국 이제 고가의 브랜드에 어떤 상품에 집중을 하거나 전기차에 집중하는 어떤 그러다 보니까 영업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따라서도 여기에 플러스돼서도 환율 효과가 좀 있었죠. 그래서 2분기에 이미 좀 환율 관련돼서 한 6천억 정도의 어떤 차익이 발생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이 3분기에도 분명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환율도 거의 1,400원대 육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수출주 관련돼서는 상당히 주식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외국인의 매수매도에 관련돼서 좀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실적을 내야 되는 어떤 수출주 입장에서는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환율이 상당히 좋은 어떤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외국인들이 좀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그런 것 같아요. 환율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벌어도 되는 어떤 그런 보너스가 좀 생긴 느낌 거기다가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보조금이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환율 효과로 인해서 해치가 되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어떤 환율에 대한 효과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어떤 그런 걸 해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면 이 회사의 어떤 모멘텀에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차가 최근에 20만 원을 쭉 올라간 어떤 그러한 좀 모습을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하반기에도 계속 지켜봐야 할 섹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2위를 기록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사실 유럽 시장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에서는 유독 좀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확실히 좀 중국과 러시아가 약간 연대하는 느낌이 좀 있죠.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국 산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일단 현대차, 삼성 휴대폰도 그렇고 사실 중국에서 그렇게 잘 팔리는 어떤 그런 브랜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좀 제가 볼 때는 각 브랜드에서 아까 삼성과 현대차는 이미 좀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화력을 유럽이라든지 미국, 일본 같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 시장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팔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얼마나 비싼 차가 팔리냐가 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차 관련돼서 사실은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대차가 이번에 4분기에 지금 세단이죠. GV90. 그런데 여기에 또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레벨 3가 좀 탑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전기차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자율주행, 또 최근에 보게 되면 신재생으로 수소까지 모멘텀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같이 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UAM 관련된 부분들 물론 테마로서 여름에 한번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UAM 관련된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차 그룹은 모빌리티로서의 어떤 그런 그룹으로서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3분기뿐만 아니라 어떤 러시아나 중국보다는 어떤 유럽, 미국, 일본 시장에 대한 어떤 지배력이 좀 더 제가 볼 때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완성차 업계가 고마진 제품을 많이 판매해서 3분기, 4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상승력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완성차 업계는 좋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자동차주 전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자동차 대장주는 딱 현대차 기아 그리고 저는 딱 이제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 딱 두 개만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종목이 SL과 화신이죠. 그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신고가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도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부품단에 있는 종목은 이 두 종목만 좀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현대 글로비스가 이제 이 차량 운반 관련돼서 해상 계약을 좀 상당히 크게 했죠. 이제 어제 나온 뉴스가 한 2조 2천억 정도 되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전사적으로도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라든지 어떤 그런 차량용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 현대차 기아를 필두로 해서 뭐 SL 화신 그리고 이제 물류 쪽으로 현대 글로비스까지 이렇게 한 5종목 정도만 좀 압축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